동부 승지당상 그때요 사또께서는 동부 승지당상 하야 내 집으로 올라오시게 되었으니 업무여 시아랑 부친딸 아니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준양 집으로 위별차로 나오시느니 정장어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구름을 입지마는 준양과 이별을 잃어버린 어니 방망중중이 닦다가 보여 사연없는 사람의 간장에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으로 오르는구나 죽고갈까 다려갈까 화살 언니으로 볼까 절을 다려가자 하니 부모님의 구중이오 절을 다려가자 한들 그 마음 그 초사에 응당 자결을 할 것이니 자세가 단체로 나 길 걷는 줄 모르고 축하라 무은산 걸 담고 하니 금대가 된다 유연 선선 꼭지가 벗고 그래서 나를 따다가 도련님을 얼른 벗고 깜짝 안겨 일어서려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천내던 후실라면 이태리의 성과 무대들어 기친 소리 무엇이 나는 줄을 알겄더니 운하러 니의 길을 울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태무나 흔들어서니 군대여 춘향무는 도련님 들으려고 잠을 잠만하다 도련님을 관리하여 손뼉치고 나면서 하하 우리 사연씨네 사연씨네 삼도 사연가 이리 어렵던가 음...마다 온것만은 낮에 모호와 상의를 해 하하 내가 경제복 만들면 해리싸인 애가 걱정하대 한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무엇보다 하고 춘향한 걸 들어서니 근데요 춘향이는 도련님 들으려고 운낭의 수를 못하 단순호치만이 하여 소련님을 바라보더니 수십이 반면하니 그게 웬일이오 현지 일장 없었으니 당장아 평이 났소 어제 사손님 왔소 벌썩이 와 그러시오 삿독개 꾸중을 들으셨소 니가 내 집을 이 시인당 대담을 들으셨소 뼛줄 할 방은 버렸소 당신이 온밀었나 뒤로 돌아와 겨드랑이에 손을 열려도 돈도 없자 아방이렸네 진정 으 감사합니다.